1프로TV 원래 이제 사회에서 부자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별로 큰 영양가가 없다 이런 통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부회장 부회장은 좀 예외 부회장은 이제 오너 아들 딸들이 부회장을 많이 하든 부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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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지 아 부부장은 영양가 있던데 오건영 부부장 부가 두 개 들어갔으면 그렇구나 어쨌든 부 특히 군대에서 별로 영양가 없어 상처받는 부사단장 아 의미 없나요 부대대장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랄까 은퇴를 앞둔 분들이 하는 일들도 있고 부목사 어떻습니까 부목사 부목사는 힘들지 굉장히 힘들죠 근데 부회장 부회장 연준 부회장 브레이너드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회장은 예외예요 여기는 미래 권력이야 아 차기 의장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제롬 파월의 새로운 임기의 경합자였거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장 일부에서는 브레이너드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제롬 파월은 사실 뭐 해 민주당 정부하고 맞나 코드가 공화 당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브레이너드를 시장에서 원해도 결정이 된 날 주가가 빠졌어요 제롬 파월이 지명을 받았다는 그래서 원래는 제롬 파월이 안 되면 주가가 빠질 거라 그랬는데 제롬 파월이 말을 바꿨잖아요 일시적이다든지 바꾸고 거기다가 이제 브레이너드가 되면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 브레이너드는 비둘기파 중에서도 비둘기파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왕비둘기 브레이너드는 이제 정통 경제학자죠 근데 어쨌든 이 브레이너드는 오바마 시절에 연준 이사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연준 내에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지명도도 있고 또 비교적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사람 중에 비둘기파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의회에 나가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아주 매파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우리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이르면 3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했고 우리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쓸 것이다 그 수단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데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는 우리는 자산 매입이 종료되는 대로 그렇게 할 위치에 있을 것이다 아주 명시적으로 이 얘기는 3월 바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탑인 제롬 파월의 상원 청문회는 무난히 들어가서 장이 비교적 많이 올랐잖아요 별 얘기 안 하네 그래도 그리고 화제가 됐던 양적 긴축도 내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한숨을 쉬었는데 실권이 있는 부의장인 브레이너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일시에 특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질 거 아닙니까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죠 바뀔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브레이너드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색채가 비둘기파 중에 비둘기파로 분류가 돼 있다는 건 시장도 알고 본인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연준의 부의장 이사가 아닌 부의장으로서 그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의장의 입장에서의 출사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다 왜 지금은 모든 관심사가 미국 국민들의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패투미 공화당 상원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은 미국인의 금료를 깎아먹는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이 다른 의미의 세금 떼가는 거다 그래서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작년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9개월 연속 연준 목표치 2% 200원 넘는 인플레이션 이런 거가 본인이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린 약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상원은 쉐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브레이너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기업이나 월가가 아닌 근로자가 미국 경제의 중심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다 치켜세운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브레이너드의 기존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경기를 좀 진작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유턴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탠스는 사실 이제 오늘 우리 금통위가 있거든요 오늘 금통위 또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어제는 어쨌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한마디가 다시 월가를 좀 긴장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장도 그런 여파에 그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성장주 가지신 분들 좀 걱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데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 합병이 결국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거부가 된 거죠 2019년 3월이었어요 산업은행이 자고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분 매각을 하고 신주를 받고 이렇게 발표한 게 2019년 3월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아침에 우리 라이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정프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도 해 주고 신주를 어디다 주고 구조로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났는데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됐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후에서 최종적으로 양사 간의 기업 결합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불허하면 우리는 하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이게 안 팔면 되지 그랬는데 실제로 6개 나라의 기업 결합 승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양사 간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의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니까요 그때 이 6개 나라의 승인을 전제로 이 딜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09년 3월에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본계약 체결 당시에 해외 경쟁당국 6개의 6곳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이 기업 결합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이 깨진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 물론 현대중공업이나 산업은행에서 법원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다시 그럴 거 아니에요 유럽집행위원회에서 한 걸 유럽의회에서 그걸 뒤집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재판소에서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산업은행은 다시 재매각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넘기고 기업 결합을 하려고 했냐 산업은행의 입장에서 물론 산업은행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회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그 당위성을 넘어서는 정당성을 부여한 게 뭐냐면 우리 조선 3사가 왜 이렇게 됐냐 과당 경쟁이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1, 2, 3위 혹은 1, 2, 4위 업체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 선주한테 가서 계속 우리는 1억불입니다 우리는 8천만 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출혈 경력의 결과물로서 특별히 대우조선 해양이 저렇게 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3개의 플레이어를 2개로 줄여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라고 해서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3사 체제로 넘어가면서 우리끼리의 과당 경쟁이 재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조선 업종을 바라보는 우려 중에 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특별히 지금 EU에서 불허한 표면적인 이유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LNG선을 독점하고 과점하고 있는 양사가 합병을 하면 LNG 수송선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유인데 그만큼 작년에 이 LNG 쪽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두 회사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발주된 83척의 LNG선 중에 47척을 수주해서 두 회사를 따지면 시장 점유율이 56.6%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한국이 69척을 수주했는데 전체 83%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2척, 대우조선의 15척 그러니까 57%고 나머지가 삼성중공업 22척 그래서 26척이고 나머지가 중국이 14척 일본은 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14척이 물론 일부 해외선주가 있습니다 저건 대부분 자선, 중국 선주사들의 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두 개 합치면 57%인데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이면은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거죠 한국 3사를 제외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친환경이라든지 LNG 추진선이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 조선 3사의 지배력은 계속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3사가 업황이 안 좋으면 과당 경쟁에서 나쁘지만 업황이 좋은 상황이면 그래서 싹쓸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선업의 특징이 뭡니까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선종의 지배력은 갖고 있으나 벌크선 이미 넘어갔고 넘어간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일부도 중국이 1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건 다 시간 끌기죠 그냥 끌기 하면서 빨리빨리 우리도 뭔가 하는 건데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면 조선소 설립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진중공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 어디입니까 클락입니까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조선업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작년에도 1조 이상 영업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산업을 행위 대주주니까 디폴트 리스크는 없다고 보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본을 확충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유상증자라든지 그러면 이제 주주는 희석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무슨 경영 전략 같은 걸 짰을 거라면 물론 이제 산업은행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안 됐을 때 컨텐션시프라고 그러면 ABCD를 하고 있었다고는 하여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큰 흐름의 어떤 경영 전략상에 수정이 필요한 그게 이제 기업 경영의 일종의 비용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반사 이익을 노리는 데는 대우조선해양에 줄을 대고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이 되면 현대중공업 라인이 있었을 거고 대우조선 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우조선 라인은 아웃될 수도 있는 건데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생존하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면 현대중공업의 라인이 침해하는 거를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난주인가요 조선업에너지 한번 초대를 했었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다른 시각에 어떤 조선업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재매가 그래서 검영되는 데들이 뭐 효성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데들이 검영이 되는데 과연 그들 그룹에서 이런 사이클 산업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인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합병은 무산이 일단은 됐다는 거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어제 금융위원장이죠 고승범 위원장이 금융시장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데 작년 가을인가 저도 여기 한번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나고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회색 코플수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취임 직후부터 금융시장의 안정이 금융안정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스탠스를 굉장히 강하게 취하면서 가계부채를 조절해야 되고 자산시장의 어떤 불균형 버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시각들을 보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승범 위원장이 어제 한 얘기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려했던 모습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스탠스의 긴축 모드로 전환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융시장 금융안정이라든지 그게 금융안정이라는 게 오늘 금통이기도 합니다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미국이나 해외 변수를 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완화적으로 하고 또 버블을 만들고 하고 있을 때 어떤 충격은 좀 다르다라는 상황 인식을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 초기 했던 거고 그런 우려들을 또 정책적으로 구현하면서 일부 부작용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서민들 대출까지도 실수요자 대출까지도 옥죄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일부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금융의 어떤 선제적인 노력들에 대한 평가, 자평이라고 봐야죠 회색 코뿔소라고 하면 예측은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런 큰 위험 같은 걸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블랙스완 이후에 새로 나온 신조어죠 블랙스완은 아마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험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올해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만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금융위원장으로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아젠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작년과 똑같이 금융안정이라고 대답을 한다 금융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에서 그 외원을 가계부채와 함께 자영업자와 금융건발 리스크 관리까지 넓혀서 앞으로 상황 변화가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승범 위원장이 거의 6년, 6년 아마 금융통화위원회 임기가 4년이거든요 위원회 임기가 한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임기를 하다가 금융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 있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료가 이미지도 있지만 어떤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금융통화위원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굉장히 큰 소신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여러 가지 우리 리스크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잘 시장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잘 소프트렌징시킬 것이냐 금융안정도 구현을 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포용적인 정책을 함께 구현해낼 수 있는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기획재정부라든지 또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 다 협조가 돼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올해도 금융위원회에 가장 큰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의 어떤 스탠스와 아젠다는 금융안정이고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는 국내의 리스크를 적시에 탐지하고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의 경고 메시지까지 오늘 뉴스는 이렇게 좋은 게 거의 없네요 경고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비교적 선명한 선명한 정책 스탠스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뭉뚱겨서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뷰를 보여주고 정책적인 아젠다를 선명하게 보여줄 때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뭔가 정해진 게 없이 대선도 앞두고 있다는 약간 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야 되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